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처분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점점 물러서다 결국 전공의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각오했다면서 의료,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한 뒤 오는 9월 하반기 전공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특례를 적용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의 취득을 위한 추가시험과 수련기간 특례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환자단체들은 정부 발표를 환영하면서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공의 가운데 92%에 달하는 미 복귀자들이 얼마나 움직일진 미지수입니다. 퇴직금 정산과 법적 책임 문제가 달려있는 사직 시점을 두고 전공의들은 2월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6월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의대 증원 재논의 문제 역시 이미 일부 대학에서 제외국민 특별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란 입장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